무엇이 보입니까? 바다가... 보여요? 사고가 났어요. 교통사고가... 차 안에서... 차 안에서... 아빠가 저를 보고 소리쳐요. 주희야! 너 살아야 해! 꼭 살아야 해! 살아야 해! 살아야 한다고... 아빠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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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저를 보고... 아빠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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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천천히 해봐요, 괜찮으세요 소리가 소리가 들려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이한테 다가오는수록 그 아이가 뭐라고 아이가 우는데 왜 날 달라졌어 어떡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아파 너무 많이 아파요 아이를 살려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질 않아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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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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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